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만드는 방송, 대박학 확률의 문을 오늘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박학 확률 진행을 맡은 박철수 매니저. 송류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항상 유망 섹터와 그리고 유망 종목들 매주 두 번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설보기를 한번 해드릴 텐데, 지난주에 제가 엔터 쪽 소개를 해드리면서 하이브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BTS의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공백들이 메꿔지면서 실적 터널 한도와 더불어서 실적 레벨업 그리고 주가도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흐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고요. 일단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엔터 주주들이 대사수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하이브도 역시나 최근에 강한 상승흐름 보이다가 지금은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면서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BTS 컴백 이후에 월드투어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실적 개선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엔하이프니라든지 투어스라든지 보이네스트 도어라든지 지금 저연차의 아티스트들도 수익이 점점 더 고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의 슈퍼 IP를 갖고 있는 BTS와 더불어서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동반 성장까지 기대해 본다면 단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YG라든지 YG플러스 같은 기업들이 좀 더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일단은 로제의 어떤 신국들이 계속적으로 흥행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던 YG플러스와 같은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이제 차익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순환료가 돌면서 하이브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24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가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지난주에 로봇주 소개해 주셨잖아요. 로봇주를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리면서 SPG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SPG라고 하면 감속기, 감속기 안에서도 고정밀 감속기 전문 제조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5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전체 예상 매출액이 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거든요.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모멘텀이 많습니다. 지금 휴머누드 모멘텀도 있고 특히 SPG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감속기를 국산에 성공했다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만드는 감속기 중의 하나는 휴머누드에도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고점 대비 주가는 절반 가격에 위치했다 설명드렸거든요. 그런 내용 참고하셔서 아직까지도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의 대박 확률을 좀 높여드릴 유망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제가 준비한 섹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섹터는 바로 화장품 섹터입니다. 최근에 화장품주가 사실 시장 대비 상당히 양호하지 못한 조금은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장품주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중수형 화장품주들의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난 3분기 때 중수형 화장품 기업의 수출이 특히나 눈에 띄었는데 우리나라 중수형 제품들 중에 가장 많이 팔렸던 가장 많이 수출이 됐었던 제품이 바로 화장품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중수형주 제품들의 수출을 견인했던 게 바로 화장품이었기 때문에 지난 직전에 있었던 3분기 때도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국내 수출에 큰 영향을 끼쳤구나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품목은 특히 미국 쪽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3% 정도 증가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높여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미국 시장 점유율의 추가적인 확장이 기대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통계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입을 했던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했던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다는 거죠. 부동의 1위였던 프랑스를 넘어서서 1위까지도 차지했던 게 바로 한국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많이 높였기 때문에 일단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브랜드를 화장품 전체 시장에서 포함을 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는 미국 시장 전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체 매출 비중이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시장 확장과 더불어서 실적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피크아웃의 우려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판단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엄청난 수입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동이라든지 유럽 시장과 같은 글로벌 시장 쪽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케이프 뷰티 특히나 화장품 섹터의 어떤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아시다시피 블랙프라이데라든지 아니면 연말 크리스마스라든지 소비가 훨씬 더 활성화되는 시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최대 매출을 바라볼 수 있는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최근 화장품 주의 조정으로 인해서 밸레이션 매력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로 분할 매수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4분기뿐만 아니라 지금 내년까지도 한국 화장품 주들의 추가 성장을 예상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은 지금이 분할 적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장품 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감을 가지시고 연말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편입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장품 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어떤 대박 섹터 준비하셨나요? 화장품보다는 사실 관심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씻고 있는데 원전주입니다. 원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트럼프 당선인의 수혜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전주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한 거는 체코 원전 수혜가 있습니다.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 얼마 전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태클이 들어왔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체코 정부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준 상황인데 이게 지금 내년에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의 지금 이제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24조 원 정도 지금 이제 책정이 됐는데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24조 원이면은.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소위 원전이라고 하면은 100년 사업이라고도 우리가 주장을 할 만큼 굉장히 이렇게 좀 지속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원전, 체코 같은 경우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년에 지금 본계약을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쪽부터 어디 밸류체인부터 매출이 반영되냐면은 바로 설계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쪽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매출 인식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 있습니다. 미국 정책 수혜 그리고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 불확실성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현재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적인 차이가 있냐 없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둘 다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둘 다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서 입장을 보면은 최근에 발표를 한 가지 했습니다. 2050년까지 원전의 발전 용량을 현재 3배 이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한 10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50년까지는 300기가와트로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원전 SMR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과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도 신규 원전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지금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추가 수주도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폴란드도 신규 원전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계속해서 5호기, 6호기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도 기대되는 분야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잠시 또 종목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제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화장품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밸류이션 매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평균적인 PR, 포드 PR을 봤을 때는 지금 10배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사부 실적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VT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이 VT라는 종목을 아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리들샷이라는 제품으로 전 세계적인 엄청난 흥행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리들샷이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화장품 본문 같은 경우는 현재 최대 실적 그리고 최대 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V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급이 대비해서 24%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4% 정도 엄청난 급증을 해주면서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마존이라든지 Q10, 일본 Q10 같은 경우는 이베이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베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치면 다이소라든지 올리브영이라든지 또는 약국 등 판매 채널을 계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낼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을 넘어서 중동과 남미까지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기대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투자 포인트는 리드샷의 신규 제품군입니다. 최근에 리드샷 제품군 중에 헤어 앰플이 최근에 출시가 됐는데 이 신규 제품에 대한 어떤 흥행 여부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CJ 온스타일과 함께 매출을 올렸었는데 일단 1차 때도 조기 매진, 그다음에 2차 때도 조기 매진이 되면서 역시나 기대치를 충족하주는 매출을 올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신규 제품 라인업을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흥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제품군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기대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은 역시나 연말 소비실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블랙프라이데라든지 아니면 연말 크리스마스 때 추가적인 성수기를 통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최근에 KRX 300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패시브 자금 유입을 통해서 수급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일단은 박스건 내에서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충분히 지금 박스건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들 일단 박스건 상단 부근인 3만 5천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박스건 상단 돌파 이후에는 2차 목표가 3만 9천 원까지 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야심차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도 확률이거든요. 확률 몇 프로 보고 있을까요? 최근에 6개월 정도 주가 추이 봤을 때 박스건 하단 매수는 상당히 높은 신뢰도로 수익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래서 90%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0% 말씀해주셨는데 화장품 모멘텀 하반기에 쇼핑 이벤트 말씀해주셨는데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말씀해주셨거든요. 사실 모르겠어요. 화장품 크리스마스 선물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차트적으로 메리트는 가격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원전주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한전기술이거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쪽 그리고 특히 원전 안에서도 설계 기술 쪽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설계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높은 해외 수주 잔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2009년도 UAE 바라카 원전 때도 1조 1천억 정도 원전 설계 비용을 가져오면서 높은 해외 수주 잔고를 자랑했었는데 이번에 체코 원전도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총 사업 규모가 24조 원 정도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한전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서 10%입니다. 적지 않은 굉장히 큰 비중이고 내년 3월에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같은 경우는 계약이 성사되면서 가장 빨리 매출이 인식되는 게 바로 설계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 모멘텀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호적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가장 적합한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매출과 영업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당연히 그 중심에는 원전 설계가 있었다. 원전 설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유럽 중심으로도 활발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1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47% 보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도 7%에 안착할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차트를 보시면 얘도 지금 보면 거의 바닷건입니다. 바닷건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바닷건입니다에 좀 포커스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8만 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6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목표가 손절가 잘 들었는데요. 이 종목은 또 어느 정도 확률로 대박을 노리시고 계신가요? 아까 화장품 90%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60%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나마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최소치로 잡아서 60%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와 원전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종목군들 상당히 시장 대비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계좌의 대박의 확률을 높여드릴 종목과 섹터들 준비해 올 테니까요.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제 밴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이버 밴드의 속률 박채순 검색하시면 더 많은 인사이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이버 밴드의 속률과 박채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장 전부터 또 장 마감까지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또는 기존에 소개해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자료와 그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네이버 밴드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도 역시나 돈 종목들과 그다음에 유사 섹터들 유망 섹터들 들고 올 테니까요. 다음 방송 다음 주 화요일 방송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률 매니저와 박채순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